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마침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신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차 완성차 생산의 중심지인 울산공장에서 29년 만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겁니다. 오는 2026년부터 연간 20만대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신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결정한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울산시가 각종 인허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조기 기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 등 경영진과 김두겸 울산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채익, 이상원, 박성민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울산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기공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을 자동차 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이비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탰습니다. 기공식에서는 정지영 현대차그룹의 선대회장이 옛날 현장 활동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복원된 생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제1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이 어디 하나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대기시장을 펼치는 날이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김득영 울산시장도 현대차 전기공장 기공을 축하했습니다. 울산 경제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현재 자동차가 울산을 발판 삼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자동차 도시 울산의 명성을 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의 경제와 인구 활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은 5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울산 전기자동차 공장은 과거 종합주행시험장 부지에 들어섭니다. 소나타, 엑센트, 아반테 등 현대차의 글로벌 장수 모델들의 성능과 품질을 테스트했던 장소입니다. 신공장에는 약 2조 원이 투자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먼저 제네시스 초대형 SUV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시앤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추가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경제청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위원회에 조영신 청장이 참석해 신규 단위지구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 변경안에 보고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와 에너지융국복합지구, 친환경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발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금소 스카이워크에 소형 번지점프대나 그네 등 체험놀이 시설이 추가됩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어제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위해 3차 추경에 본예산 요구액보다 크게 늘어난 63억 1,5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체험놀이 시설 추가로 또 예산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예산 추가 증가는 없으며 그네 또는 소형 번지점프대와 같은 시설을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스카이워크가 태화루 등 주변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된 스카이워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어제 울산시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뒤 수능시험 당일인 16일 아침에 경찰 경호를 받아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입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은 내일은 실시됩니다. 울산에선 올해 수능에 1만 119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으로 2조 2,319억 원을 편성해 실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와 울산시의 세익 감소로 이전 수입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6.8%, 1,626억 원이 감소한 겁니다.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엔 예년과 같은 1,574억 원을 편성했지만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 등의 추진 시기는 내년 추경 이후로 미뤘습니다. 교육청은 고정비용과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사용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1,6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 1,366억 원보다 248억 원 증가한 겁니다. 울주군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목표로 중부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208억 원, 정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7억 원, 울주 청년 자기개발비 3억 원 등을 반영하고 구형 운동장 조성에 52억 원, 대우산 여가 녹지 조성 사업에 62억 원,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10억 원 등도 편성했습니다. 울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2일, 울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울산 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올해 10개 대학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 대학교는 2027년까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혁신을 통해 울산시와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대학교가 교육부가 올해 지정하는 글로컬 대학 30 10개 대학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전국 대학 108곳이 글로컬 대학 지정평가에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울산 대학교는 지산학 일체형 대학을 목표로 도심과 주력산단 6곳에 멀티캠퍼스를 설치하고 기업지원 컴플렉스를 운영하기로 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그다음에 울산 소재의 산업 경쟁력의 고도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부심, 기대감을 고치해야 한다는 글로컬 대학 운영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계금도 목표액 1,000억 원을 넘어 현재 1,300여억 원이 모인 것도 지정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울산 대학교의 이번 글로컬 대학 30 선정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에 더해 지역산업기금까지 합해 모두 2,300여억 원이 글로컬 대학 육성에 투입됩니다. 울산 대는 유니스트와 공동으로 차세대 2차전지와 탄소중립기술, 의과학 등 3개의 미래 신산업대학원을 각각 울주군과 남구, 동구에 신설해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를 6개 융합대학 17개 융합학부로 개편하고 180명 규모의 자유전공 융합대학을 신설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청년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울컬 대학이 국가 거점 대학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맡고 졸업 후 취업과 창업이 울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만 명의 특화산업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 신규 고용 2만 개 창출, 지역 내 취업률 15% 포인트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대학교는 제출한 실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부 글로컬 대학 위원회의 사업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울산대의 이번 글로컬 대학 30 지정으로 울산시가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이 찾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G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유니스트 기술 창업기업 TK 메디컬 솔루션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중기부 창업기술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로 TK 메디컬 솔루션은 2년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최대 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TK 메디컬 솔루션은 환자 맞춤형 의료 제공을 목표로 약물 복용 시 환자 체내 반응 등을 예측해 최적의 약물을 찾아내는 기업입니다. 울산 선바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상작업이 당초 예정대로 2025년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LH 관계자로부터 이달 말까지 선바위지구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지구계획승인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2025년 보상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범수위원은 지난 11일 수정원 공사로부터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범사업 하나로 맡아주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도 우주군에서 안전대책만 강구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조만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9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또는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 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환경포럼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진식 과장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채익 의원은 기후변화는 인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에 실국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은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회의 참석으로 받은 참석수당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용 의원은 울산 모여고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고 과달강북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은 교통국에 대한 행감에서 허울뿐인 무인보호구역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 의원 측에 직접 돈을 건넸다는 A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자금이 선거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직접 돈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측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2018년 당시 자신은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사건을 1년 5개월을 끌어오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송치한 경찰 수사에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결백하다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이신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등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의 연간 총소득과 총부채액은 비수도권을 남은 청년보다 모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동남지방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남은 청년보다 709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부채액도 2,642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남은 청년 909만 원보다 1,733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6점인 반면 비수도권의 남은 청년의 행복감은 6.92점으로 0.16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인플루엔자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거 겨울철에 유행했던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앞당겨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어린이와 노인의 백신 접종률은 62.7%와 40.5%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2.6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73%나 급증했습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사례가 잇따르자 전시장과 회의실 등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유에코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기 해충 방제 작업 시 빈대 출현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하지만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고자 특별 방역 활동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에코는 전시장과 회의실, 공용로비, 화장실 등 고객 동성 중심으로 빈대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 주 1회 전기 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특히 전시 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전후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의 상시 모니터링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전동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글로벌 탈탄소 시장 선도를 위한 초격차 전동화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HD현대는 그룹 내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전동화 연구조직들을 전동화센터로 통합해 HD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내 직속센터로 신설했습니다. HD현대는 전동화센터를 통해 무탄소 전기 추진, 선박 굴착기 개발 등 핵심 사업에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제 동구청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구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아동복제시설 등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에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